교육부가 로스쿨 입학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최소 8건의 부정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교에 경고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의 최근 3년간 6천여 건의 입학 전형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는 모두 24건. 이 가운데 5건은 부모나 친인척의 직업으로 지방법원장, 시장, 법무법인 대표, 공단 이사장, 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적시됐습니다. 나머지 19건에는 인물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법조인 8명과 공무원 3명, 로스쿨 원장 1명 등이 언급됐습니다. 교육부는 로스쿨별로 입학 요강의 기재를 금지하는 사항이 달라 24건 중 8건을 금지된 내용을 기재한 부정행위로 간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적발된 대학에 경고 조치하고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시 이번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서류와 면접 심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선발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상과 관련한 내용을 적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 조치를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